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소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직위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소를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원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선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선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우붓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울기를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3장 애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운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수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짜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곤데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서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타세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64장 원하곤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유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그러나 여하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울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의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소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고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하여 이리 이로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대 노후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고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고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여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둔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 일하겠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단함으로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선이요 그들의 후선도 그들과 같을 것이미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안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하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현륙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어라 때가리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수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순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이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벌 초하루와 매안식일의 모든 흘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혁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현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